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정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쿠팡은 다음 달 1일부로 소비자 이용 약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 28조는 회사는 관련 손해의 발생에 규칙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판매 이용 약관 3조를 개정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면책 조항의 예외 사항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판매 중개 사업자로 판매자와 소비자의 분쟁에서 뒷짐만 졌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약관 개정을 통해 쿠팡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쿠팡의 책임에 대해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